여름이 즐거운 2020 하이원 쿨선머 하캉스 떠나자 지역과 함께하는 비어 이벤트 축제. 8월 13일부터 16일까지 하이원 리조트 그랜드 광장 일대에서 지역 플리마켓과 각종 체험 이벤트, 문화공연과 지역에서 생산한 수제 맥주 등 다양한 즐길거리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2020년 여름 또 하나의 즐거움 하이원 쿨선머 하캉스. 본 행사는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을 준수하며 행사장 입구 방역 클린 게이트를 운영합니다.